알았어요. 야, 아직 멀었냐? 우리 아침밥을 언제 먹는 거냐? 망키야. 내가 일단 미역이랑 물은 넣는데 그 다음에 뭐 넣어야 되지? 그걸 나한테 그러면 어떡해? 넌 어떻게 미역국도 못 끓이냐? 아, 잠깐만! 잠깐만, 엄마가? 뭐 넣더라, 미역국에다가? 물은 전화해서 물어봐. 아가씨한테 전해서 물어봐야겠다. 뭐 하세요? 오늘 해가 제발하니까, 오늘 해? 아가씨, 마침 잘 왔어요. 미역국 어떻게 끓여요? 일단 이걸로 손 차리세요. 국은 여기 보운병에 담아왔어요. 다행이다. 고마워요. 엄마 음식은 제가 해온다고 했잖아요. 고마워요. 아이고, 이 형이 왔냐? 네. 저기, 엄마 음식 해가지고 왔대요. 그렇다고 아침부터 이렇게 하면 힘들어서 장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선수씨가 아침에 시장 갔다 오면서 아가씨 가게 들려가지고 가지고 오면 되겠다. 내가? 그래, 나하고 네 오빠가 새벽 일 마치고 가게 들러서 그렇게 가져오면 되겠다. 알았어요. 엄마는 좀 괜찮으세요? 뭐 궁금하면 들어가서 물어보든가. 아니에요. 그냥 가볼게요. 여기까지 와서 왜 그냥 가는 거야? 엄마, 요즘 나 보면 기분 안 좋으신가 봐.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들여다보고 가지. 그래, 아가씨. 그냥 이렇게 가면 어머니 무지 섭섭해하실 텐데. 참, 엄마 병원은요? 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 엄마 병원 가실 때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그래. 잠깐만. 왜, 기집애. 그렇다고 그냥 가냐? 아유, 무슨 사정이 있겠지. 엄마랑 싸웠나? 왜 설마? 네, 저예요. 조금 이따 모시러 갈게요. 안 그래도 돼. 그러니까 오지 마. 아니에요. 그럼 조금 이따 봬요. 남주, 오늘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왜요, 할머니? 오늘 병원 정기검진 있는 날이거든. 그럼, 끝나고 너랑 바깥에서 점심이나 먹을까 하고. 어떡하죠? 오늘 점심 선약이 있는데. 뭐, 그럼 헛수 없죠. 저 대신 엄마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엄마, 할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시래요. 죄송해서 어쩌죠. 저도 오늘 점심 약속이 있는데. 됐어. 그럼 태민이라도. 됐다니까. 오늘도 영희 만나나 보죠? 할머님한테 잘해드려. 엄만 그렇다 쳐도 할머니 너랑은 끔찍하게 여기시는 분 아니니. 그래야죠. 그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n 벽을 이루는 질내기 둘 erk 둘 둘 둘 셋 둘 둘 그래.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네 아빠 말대로 좋은 집, 좋은 부모 아래서 잘 살아온 것 같구나. 네가 잘 살아줘서 그나마 다행이다. 네 엄마랑은 어떻게 지냈어? 네 엄마, 너한테 잘해 주시고.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어머니! 재활치료하러 오셨어요? 근데 영희 씨는요? 제가 무셨어요. 남주 씨가요? 네. 남주 씨가 왜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운동은 할만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잠시만요. 네, 영희 씨. 오늘 저녁 몇 시라고 했죠? 일곱시요. 알았어요. 그럼 이따 거기서 봐요. 네. 영희예요? 네. 그럼 회진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가봐요. 조금 더 하시겠어요? 아니, 그만 할래. 그래요, 그럼. 저기. 오늘은 영희 가게로 갈까 봐. 영희한테요? 응. 남주 너한테 이런 도움 받는 거는 내가 염치 없는 짓이고. 전 괜찮아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니, 나는 신경 쓰여. 저보다 영희가 편해서 그러세요? 그런 것도 있고. 결혼하면 안 그래도 떨어져 지내야 하는데 그 전에라도 같이 있으려고. 나 때문에 요즘 영희가 많이 힘들었을 거야. 내가 많이 서운하게 대했거든. 생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내 심통 받아내느라 눈물 깨나 짰을 거야. 결혼 앞둔 애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면서 힘들게만 하고 있으니 가서 달래줘야지. 영희,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멘